네, 이번에는 여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여자와 마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동작들은 앞에 동작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요. 설명과 함께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 시작, 쿵,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남자 오른발 뒤로 여섯 박자 걷습니다. 여자는 왼쪽부터 트위스트를 걸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는 그 전에 트위스트하던 텐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빠르기로 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여자를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남자 90도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 열려있기 때문에 여자 진행하고 남자 180도로 넘어가는데 손에 아치 터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진행 방향이 같거나 남자가 여자를 측면에서 본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목감기. 손을 원 모양으로 당겨서 여자 목으로 감아주는 동작입니다. 남자 스텝 180도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이어서 180도 스텝 여자 우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보내주고 마주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남자 90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보기에 어떠신가요? 언뜻 보기엔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 배웠던 스텝 안에서 만들어진 동작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스텝 하나하나 따로 보시면서 한 번 따라해 보세요.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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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대 한때 삶을 무게 견디지 못해 빙긴 세월 방황 속에 정춘을 묻었다 오호허 오호허 떡처럼 한 세월 핫해서 구월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무슨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고정의 계약이 그대와 함께 구워진다 고정의 카카이 그대와 함께 구워진다 그곳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